카페 홈즈의 가면에 수록된 마지막 작품입니다. 조영주, 주근이의 자화상 최근 경기도로 귀촌했다. 친구들은 어떻게 경기도가 귀촌이 되느냐고 적당한 단어는 이사가 아니냐고 콧방귀를 꼈지만 나에겐 나름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이사 온 동네는 나고 자란 곳인데다 주변에 태어났을 무렵에 정취를 간직한 곳이 수두룩했다. 아파트에서 나와 걸어가면 5분도 안 되어 논밭이 나왔다. 그 넘어있는 읍사무소와 첨탑을 높이 세운 교회는 내가 태어났을 무렵부터 있던 건물들이다. 읍사무소 옆으로 펼쳐지는 개천을 따라가자면 심심치 않게 콧속으로 소똥냄새가 흘러들었다. 볕 좋은 날이면 개천 산책길 의자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앉아 담소를 나눴다. 오후 서너시면 근처 중학생들이 하교를 했다. 교복 차림으로 달리는 아이들을 뒤따라 똥개들도 달렸다. 그런 고로 이쯤이면 귀촌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겠냐는 것이 나의 지론이었다. 돌아온 고향 나는 원고가 안 써지면 일단 개를 데리고 나가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내가 개를 끄는 건지 개가 날 끄는 건지 모르겠는 산책을 하다 보면 영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것은 떠올랐다. 그런데 10월 8일은 연희때와 좀 달랐다. 나는 산책의 끝에 영감 대신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아파트 1층 현관 우편함에 카페 홈즈에서 보내온 서류봉투가 반으로 접혀 꽂혀 있었다. 카페 홈즈에서 나에게 우편물을 보내오다니 참 의아한 일이었다. 아무 기별 없이 편지가 불쑥 왔다는 점이 더 의아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나의 기벽을 떠올렸다. 난 이달 들어 전화를 또 꺼놓았다. 난 쉽사리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본격적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 일단 전화부터 끈다. 날 찾는 사람이야 갑갑해 죽을 지경이라지만 정작 본인은 원고에 집중할 수 있으니 오히려 여유가 있다. 사소한 문제라면 전화를 끈 후 대충 둔 핸드폰의 행방을 좀처럼 떠올리기 힘들다는 사실 정도다. 나는 핸드폰이나 안경, 양말이나 보다만 책 같은 물건을 아무데나 둔다. 지난 여름엔 핸드폰이 냉장고 안에서 울리기도 했다. 여름이 돼서 지나치게 뜨거워진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대로 잊어버렸다. 그런 고로 이번에는 냉장고부터 시작해 화장실까지 뒤졌다. 핸드폰은 안방 화장대의 두 번째 서랍, 개봉하지 않은 엄마의 영양크림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면봉이나 손톱깎이 같은 잡스러운 물건의 소재를 묻다가 무심코 바꿔치기한 모양이었다. 핸드폰을 켰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았다. 설마 이제 와서 배터리 문젠가? 아이폰 배터리 문제가 세간에 회자된 일이 있었다. 내 핸드폰도 문제의 기종이었다. 당시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해졌다. 너무 오래 사용해 배터리가 달았는지. 본래 핸드폰의 기능인 켜두기를 거의 하지 않은 탓인지. 내 핸드폰은 언젠가부터 메시지를 제때 수신하지 못했다. 특히 며칠씩 핸드폰을 꺼놨다가 다시 켜면 이틀이나 사흘 후에야. 일주일 혹은 2주 전 누군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해냈다.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메시지는 아이폰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메시지가 유실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이폰으로 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는 대부분 친구들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였다. 업무상 주고받는 메시지 말이다. 하필이면 카페 홈즈 사장님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사용자였다. 핸드폰을 켜고 10분이 지나도록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수신되었지만 카페 홈즈 사장님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슬슬 불안해졌다. 그렇다고 전화를 해서 사정을 묻는 건 내가 방금 전 우편물을 보는 순간 즉흥적으로 정한 순서에 맞지 않았다. 평소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경이 예민하고 여리다는 평을 받는 편이다. 예전엔 이런 말을 들으면 극구 부인했지만 나이가 드니 조금은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런 말을 듣는 까닭 중 가장 큰 연유라면 모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처리하지 못하면 매우 화를 낸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날 내가 정한 순서는 메시지 확인, 서류봉투의 내용물 확인, 그리고 답신이었다. 나는 서류봉투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다. 팔짱을 낀 채 핸드폰 화면만 노려보았다. 남들은 이러는 사이 다른 볼일을 본다거나 글을 쓰는 식으로 생산적인 일을 한다던데 나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한참 스스로를 혀 차면서 5분이고 10분이고 핸드폰만 노려보다가 그것을 손에 들었다. 조바심 끝에 방금 전 만든 순서에 예외의 경우를 덧붙였다. 메시지가 오지 않을 경우 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낼 것 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중한 어투로 카페 홈즈 사장님께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다. 안녕하세요. 윤혜환입니다. 어느새 10월입니다.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밀린 마감을 하느라 다소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보내신 우편물을 발견했기에 연락을 드립니다. 등기로 보이건만 왜 우편함에 꽂혀 있었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아마도 이렇듯 보내주신 데에는 그럴만한 의도가 있으셨겠지요. 까지 적을 무렵 홈즈 사장님의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10월 1일 카페 홈즈 작가님 작가님 팬이라는 분이 무슨 그림을 가져오셨네요. 오늘 카페 홈즈 오세요. 10월 1일 작가님 일단 그림 맡아놨어요. 언제 오세요? 10월 1일 카페 홈즈 작가님 전화가 계속 꺼져있네요. 바쁘신가 보네. 10월 2일 작가님 오늘도 전화 꺼져있네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10월 3일 작가님 아침에 일반 우편으로 보냈어요. 등기로 보내도 없는 척하느라 문 안 열어줄 것 같아서. 10월 8일 작가님 우편물 잘 도착했나요? 도착했을 것 같은데. 카페 홈즈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에는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게 적혀있었다. 난 작성하던 내용을 모두 지운 후 짤막하게 답장을 보냈다. 윤해 환 네 잘 도착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바로 서류봉투를 뜯었다가 낯익은 남자의 얼굴과 조우했다. 선거 때가 되면 곳곳에 벽보가 붙는다. 희한하게도 후보들은 하나같이 같은 포즈로 어색하게 웃고 있다. 내가 받은 그림 속 남자도 딱 그런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다. 얼굴이 적당히 통통하고 계란형이라 섬세한 인상이다. 남자는 검은 태의 안경을 썼다. 뿔태는 아니다. 아주 가는 태다. 머리가 꽤 길어 어깨에 닿을 듯하다. 남자는 긴 머리를 뒤로 살짝 묶었다. 내려오는 앞머리는 그냥 뒀다. 남들보다 조금 작은 듯한 눈은 웃고 있다. 뺨에는 그런 미소에 어울리는 보조개가 졌다. 연필로 그린 걸 축소 복사한 것이기에 피부색을 짐작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밝으리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다. 나는 이 남자를 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원래는 50호 크기의 캔버스에 그려진 대생이란 사실 역시 알고 있다. 문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자화상이 카페 홈즈를 통해 내 손으로 왔느냐는 것이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내 또 다른 기벽이었다. 지난 2011년 추리소설가로 데뷔했을 당시 블로그를 꽤나 열심히 했다. 무심코 내 집 주소라던가 전화번호를 아무 거리낌 없이 노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했다. 묘한 일을 몇 번 겪고 말았기에 이 일은 다른 기회가 생기면 얘기하겠다. 묘한 일을 몇 번 겪고 말았기에 집 주소 등을 공개하는 일은 없어졌다. 대신 누군가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작가님 뭔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라거나 한 번 뵙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지간히 믿을 만한 사이에 한해 카페 홈즈에서 보죠 라든가 카페 홈즈에 맡기세요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글을 쓰느라 집에서 두문 불출할 때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카페 홈즈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의 자화상이 카페 홈즈에 간 것 역시 윤해완 작가랑 연락하려면 카페 홈즈에 가면 된다더라 같은 소문이 퍼진 탓일 듯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자화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카페 홈즈에 도착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했다. 이제 곧 남자의 기일인 10월 21일이 돌아오기에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 카페 홈즈를 눌러 통화를 시도했다. 무미건조한 통화 연결음이 단 세 번 울렸을 뿐인데 벌써부터 인상을 썼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던 게 나날이 심해져 최근에는 통화를 하는 일조차 불편해졌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상대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통화 자체를 꺼리게 됐다. 이런 내가 가까스로 스스로를 용인시킨 규칙이 통화 연결음을 열 번까지 세는 것이었다. 열 번까지 참고 있어도 상대가 받지 않으면 끊는다. 그런 규칙을 세우고 나서야 나는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전화를 끊은 후에 느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탈감과 우울함 누군가 날 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네, 작가님 카페 홈즈 사장님은 일곱 번 만에 전화를 받았다.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네? 아, 아닙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가 당황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혼잣말이 잦아진다. 난 말을 못한다는 죄로 개를 끌어안고 내가 쓰는 글을 토론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무심코 혼잣말을 내뱉는 일이 더 잦아졌다. 아, 저 다름이 아니오라 도착한 서류 봉투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걸 누가 맡겼습니까? 아, 여자분이셨어요. 작가님이랑 아시는 사이라던데 이름이나 연락처는 안 받으셨고요. 그림에 적혀있다고 하던데요. 네? 거기 보시면은요. 그림 뒤에 아, 나는 그제야 내가 자화상 자체에 골몰하느라 뒷면은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림의 뒷면을 살폈다. 연락바람 010-0000-0000 착바 착한 바보 네? 아, 아닙니다. 혼잣말입니다. 암튼 감사합니다. 나는 대강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은 후 문제의 전화번호를 노려보았다. 착바 착한 바보의 줄임말이었다. 나는 그를 오빠라고 불렀고 그는 나를 혜환이라고 불렀다. 자화상의 주인공이었던 커트가 커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호칭이 서로에게 익숙한 사이였다. 20년 전 진로를 문예창작학과로 잡고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대단한 작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없었다. 그보다는 아버지가 만화가고 그런 아버지가 원고를 돈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돈을 벌려면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머릿속에 바뀌었다는 편이 옳았다. 이런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진지해진 건 어디까지나 PC통신 덕이었다. 당시 나는 PC통신에 중독돼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잠들 때까지 01410을 치면 나오는 파란 화면에서 살았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하하호호 떠들어대는 일이 그렇게 좋았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한 건 자팍 상식 퀴즈 모임 이라는 bbs였다. 말 그대로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몽땅 퀴즈로 만들어 푸는 일을 낙으로 삼는 곳이었다. 나는 게시판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채팅과 정기 오프라인 모임 외에 이른바 번개까지 빈번히 참석했다. 4, 50대 법관이며 대학 교수 영화감독 기자 자유기고가 등을 비롯해 지역으로 따지자면 해남 제주도 심지어는 일본에 사는 중학생 까지 다양한 인물 군상이 한자리에 모여 떠들어댔다. 자팍상식 퀴즈 모임은 bbs 외에도 거의 24시간 채팅방을 운영했다. 채팅방에서 멤버들은 모임의 성격에 걸맞게 딱히 안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잡스러운 퀴즈를 주고받았다. 지금이야 모바일로도 인터넷을 하는 세상이지만 당시엔 모뎀 사용 시간당 요금이 청구되었으므로 24시간 채팅방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와중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문제의 채팅방에서 상주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문제의 착한 바보였다. 착한 바보는 예전 pc통신식으로 소개하자면 남 26 고대 서창 95 였다. 즉 26살 남자로 95학번 고대 서창 캠퍼스 요즘으로 따지면 고대 세종 캠퍼스에 재학중이라는 뜻이었다. 착한 바보는 수원 태생이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다. 군 제대 후 복학해 과외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충당했다. 요즘의 캠퍼스 문화가 어떤지 잘 알 수 없지만 예전에는 복학생에다 혼자 자취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귀찮게 했다. 특히 신입생에게 복학생은 밥이 없다. 보이기만 하면 밥을 사달라고 엉기다 보니 복학생은 얼결에 지갑을 여는 일이 잦았다. 착한 바보도 예외는 아니었다. 달려드는 신입생이 두려워 결석이 잦아졌다. 집에 있자니 심심해져서 새롭게 고른 놀거리가 PC통신이었다. 24시간 꼬박 제 돈 들여가며 채팅방을 지킨다는 점으로 보자면 후배한테 밥 사주는 돈이나 이 돈이나 돕긴 객긴이 아닐까 싶었지만 어쨌든 착한 바보는 참 착해서 갑작스레 찾아온 PC통신으로 밖에 본 적 없는 이들을 재워주는 일도 잦았다. 그리고 착한 바보의 자취방을 자주 들락거린 멤버 중에는 나와 허트 웃긴 코트니도 있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다. 160cm의 키에 45kg 몸무게 웨이브진 갈색머리 하얀 손 날씬한 허리와 다리 이런 여자 보신 분 연락 주세요. 이 노래 속 주인공이 바로 웃긴 코트니였다. 길을 가다가 100명에 1명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에 누군가 하고 봤더니 웃긴 코트니더라 하는 농담반 진담반 멤버끼리 심심치 않게 주고받았다. 그런 웃긴 코트니가 커트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팍상식 퀴즈 모임의 공식 커플이 되었다. 커트는 가만히 있어도 멋졌다.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이목구비의 남자는 요즘에도 흔치 않다. 그런데 커트는 더불어 키도 컸다. 피부도 좋았다. 요즘 유행하는 남성용 비비크림을 바른 것처럼 뽀송뽀송 어지간한 여자보다 얼굴에 윤이 났다. 이런 커트가 홍대 미대생이라며 얼굴을 그려주겠다고 연필을 들면 넘어오지 않는 여자가 없었다. 웃긴 코트니 역시 이런 식으로 커트가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자연스레 연인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과 코트니 러브를 흉내내서 닉네임을 바꿨다. 어? 아니다. 어, 그게 아니다. 먼저 닉네임을 바꾼 건 커트였다. 당시 자팍상식 모임에는 너바나가 둘이었다. 둘의 영문 아이디는 각기 K로 시작하는 코베인 C로 시작하는 코베인으로 서로 너바나와 커트 코베인의 광팬이라고 주장했다. 네가 바꿔라. 아니다. 내가 먼저 이 모임에 가입했으니 네가 바꾸는 게 옳다라는 식으로 박박 우기다가 언제 어떤 연유로 죽은 그가 커트가 되고 다른 이가 너바나가 된지 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죽은 후 나는 이때의 일을 종종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이때 그가 닉네임을 커트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었을까?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은 자살했다. 혹은 연인 코트니 러브에게 살해당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건 내가 알던 커트의 경우와 흡사했다. 커트는 자살 혹은 웃긴 코트니에게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이때 닉네임을 너바나 혹은 커트 코베인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정했더라면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에 가까운 상상이었다. 커트가 아직 웃긴 코트니와 사귀지 않았을 무렵 나는 멤버들에게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았다. 너희 둘 사귀는 거 아니냐? 그때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불가능한지 에 대해 이런 설명을 덧붙이곤 했다. 가족끼리 연애하는 거 봤어? 커트와 나는 동성 동본 이었다. 또 커트의 여동생은 나와 동갑 이고 이름도 비슷한 해원이라 서로 친남매처럼 친했다. 단 한 번도 친족회의에서 만난 적 없는 사이이긴 했지만 일단 성씨가 같다는 점만으로 쿵짝이 잘 맞았다. 어느 정도로 친했느냐 하면 매일 밤 10시만 되면 전화로 수다를 꼬박꼬박 떨 정도 정도 커트는 여고 시절 친구들처럼 남들에겐 하지 못할 얘기를 나에게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얘기라던가 커트의 아버지는 육군 장교였다. 그는 커트가 사내답지 못하다는 점이 불만이었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도 여자들과 몰려다니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는 미대에 가는 것도 반대했다. 커트가 대학에 들어간 후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만 내준 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며 커트를 내쳤다. 커트는 아버지 얘기를 할 때면 꼭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다. 혜완아 너희 아버지였다면 날 이해해 주셨겠지? 아버지가 만화가라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았겠냐는 질문이었다. 내가 어떤 대답을 했더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건 내가 그를 늘 건성으로 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커트가 전화를 걸어오는 그 시각은 정확히 내가 PC통신에 접속해 퀴즈에 푹 빠져있는 시간이었다. 귀로는 커트의 말을 들으면서 눈은 파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 시원차는 대답 탓 탓 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어서 였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커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원 입대 라는 무리수를 던졌다. 당시 커트는 군 면제 대상 이었다. 그런 커트가 자원 입대 라니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언젠가에 번개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을 때 커트는 대답 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는 육군 장교다. 그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남들이 어찌 보겠느냐는 얘기였다. 또 커트는 아버지에게 그림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보란듯이 자신의 방 중앙에 50호는 좋게 될 캔버스를 세우고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다. 자화상 50호는 좋게 될 캔버스 가득 찬 커트의 얼굴 이것이 커트가 아니라 젊은 날 커트 아버지의 초상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커트가 죽던 날의 일이었다. 커트가 죽기 나흘 전의 일이다. 백일 휴가를 나온 커트는 나를 대학로 단골 술집으로 호출했다. 난 당연히 그 자리에 웃긴 코튼이와 착한 바보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본 커트는 혼자였다. 커다란 화통을 등에 맨 채 벌써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런 커트가 낯설었다.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 탓이 아니라 그의 짧은 머리를 처음 본 때문이었다. 머리 웃기네. 너도 만만 찼네. 당시 내 머리는 분홍색 단발 이었다. 나는 피식 웃은 후 자리에 앉았다. 종업원을 불러 담배 꽁초로 가득 찬 잿더리와 빈 소주병 두 개를 비워달라고 부탁하고는 새 소주가 오자마자 병을 땄다. 커트처럼 스스로 소주로 빈 잔을 채운 후 커트에 담배 한 대를 빌렸다. 테이블에 놓인 찢는 성냥의 마지막 한 개비로 불을 붙였다. 한 모금 빨아 마신 후 연기를 내뿜었다. 커트는 희죽 웃으며 나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입에 물더니 말했다. 야 부럽다. 아까 그게 마지막이야? 카운터에서 달라고 해? 됐어. 이리 와봐. 커트는 그렇게 말하더니 손을 뻗어 내 뒷머리를 잡았다. 살짝 잡아당기더니 자신의 새 담배 끝머리와 내가 입에 문 담배 끝머리가 닿게 했다. 맞닿은 새 담배는 서서히 연기를 내며 붉은 빛을 띄었다. 담배의 불똥에 맞춰 내 가슴도 뛰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커트와 눈을 마주친 건 그의 손이 내 머리에 닿은 건 그리고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저 가만히 바라본 건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커트의 손을 툭 쳐서 떼어놓은 후 애써 이야기를 돌렸다. 왜 혼자인지 웃긴 코튼이는 어디 갔는지 커트는 대답 대신 잠시 날 가만히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내일 보기로 했어. 잘 만나 구나 거꾸로 꺾어 신지 말고 커트는 웃었다. 그리고 대화는 끊겼다. 대면대면하게 굴다가 결국 소주 네 병 담배 세 값을 비운 후 헤어졌다. 사흘 후 10월 21일 자정 무렵 전화가 한 통 왔다. 난 베리 한 번 울리자마자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그날 이후 자꾸 커트 생각이 났다. 혹시 연락이 온다면 10시에서 자정 사이겠거니 하며 이 시각마다 전화 옆에서 기다렸다. 여보세요? 상대는 말이 없었다. 나는 한 번 더 수화기를 본 후 혹시 PC 통신으로 알게 된 누군가의 전화가 아닐까 싶어 컴퓨터 모니터의 파란 화면을 흘깃 보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여보세요? 나다 겉 커트 커트 커트의 전화를 기다렸으면서도 정말 상대가 커트라는 사실에 당황했다. 오빠 어디야? 다 어쩌다가? 군 복무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3박 4일 휴가라면 이 시간쯤에는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 그림 나 아니다? 네 아버지야. 뭐? 용건 그 내가 대꾸하기도 전에 커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게 커트의 생전 마지막 전화가 돼버렸다. 컹컹 한참 옛 생각에 젖어있던 중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가을에 접어둔 후 개는 베란다에 나가 밖을 보며 짖는 습관이 생겼다. 개는 집 바로 앞에 세워진 모과나무에 열린 열매를 노리는 것이었다. 모과나무에 달린 모과를 따달라는 뜻인지 그저 심심해서 짖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난 개가 지질 때마다 지금처럼 퍼뜩 정신을 차렸다. 어느덧 사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핸드폰도 날 기다리고 있었다. 무음으로 돌려놓은 핸드폰 화면 가득 새로운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난 대체 저걸 언제 다 확인하나 한숨을 길게 내쉬다. 결국 다 무시해버리기로 했다. 주방으로 갔다. 커피를 한잔 내렸다.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홀짝이며 새삼 커트의 자화상을 들여다봤다. 그림을 뒤집었다. 뒷면의 전화번호를 살폈다. 옛기억을 떠올린 후 다시 봐서 그런지 이 전화번호가 예전 착한 바보가 들고 다니던 호출기 번호와 비슷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그림을 들고 온 건 여자라고 했다. 그럼 그건 누구였을까? 카페 홈즈로 자화상을 들고 나를 찾아온 게 커트의 동생 혜원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서로 슬퍼하고 얼굴을 보는 일 정도야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혜원은 내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워 하긴 할 것이다. 로맨틱한 향수에 젖어 어쩌면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게 커트의 죽음 탓은 아니었을까 염려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는 혜원에게 그건 아니다. 다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을 뿐이다. 말하겠지. 하지만 문제의 여자가 웃긴 코튼이라면 어떨까? 시간이 지날수록 코튼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였다. 혜원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적었으리라. 이렇듯 자화상 뒤에 착 바라는 내가 보자마자 바로 떠올릴 닉네임을 적을 까닭이 없었다. 역시 웃긴 코튼이 쪽이다. 확실하다.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될 일이 것만 쉽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내 글이었다. 카페 홈즈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미 지필의 리듬이 끊겼다. 딴 생각에 빠져 원고를 전혀 쓰지 못했단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20년 전 지인과 통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흔들리게 될지 그 일이 내 원고에 얼마나 더 안 좋은 영향을 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문제의 여자가 보내온 건 죽은 이의 자화상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죽은 커트의 아버지 그의 젊은 시절을 그린 포트레이트다. 이런 그림을 동봉하며 나에게 연락하길 부탁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다시 커트의 죽음을 논하자는 거겠지. 나는 싫었다. 전화를 걸어 예전 얘기를 했다가는 20년 전에 자신으로 돌아가 또 혼란과 분노에 휩싸일 것 같았다. 커트가 죽은 당일 장례식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PC통신 멤버들은 물론이거니와 커트의 아버지가 현직 국군 장교이다 보니 군인들도 꽤 많이 눈에 보였다. 나는 눈물 흘릴 여유조차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자정 무렵 짤막하게 남아 통화를 했던 커트가 죽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커트의 죽음에 나와 나는 전화통화가 관련이 있으면 어쩌나 혹여 이야기가 와전되어 군대 내부에서 커트의 자살을 조사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날 의심스럽게 생각하면 어쩌나 두려웠다. 이렇듯 긴장했건만 날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커트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린 후 자리를 이동했다. 낯익은 얼굴들이 삼삼오오 앉은 테이블에 적당히 끼어들었다.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은 후 담배를 나눠 피우고 서로의 빈잔을 채웠다. 소주 몇 잔 담배 몇 개비를 피웠을 무렵 누군가 말했다. 커트가 죽은 데가 부대 근처였다며 기다렸다는 듯 다른 멤버들이 차례로 입을 열어 물었다. 자살이라던데 관심사병이었다는 얘기도 있어. 훈련소에서도 적응을 못했다고 들었어. 커트가 죽은 장소는 부대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부근의 고속도로였다. 커트는 갓길에 혼자 서 있었다가 차에 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갓길 주변에 사람이 오갈 비상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멤버들은 추측하고 있었다. 누군가 커트를 그곳에 데려갔다. 내려놓고 도망쳤다. 그것이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는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튼이 둘 중 한 명일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일단 잠자코 들었다. 그러다 이야기가 잠시 끊겼을 무렵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웃긴 코튼이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며 착한 바보랑 사귄다던데 그래서 둘이 커트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속도로에 내려두고 떠난 거래. 셋 모두와 잘 어울리던 네가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낯익었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 퀴즈를 주고받을 때 짓던 호기심 넘치는 얼굴들. 나는 소주병을 손에 쥐었다. 그대로 병째 입으로 나발 불었다. 손등으로 입술에 묻은 소주를 닦은 후 소리나게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려놓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퀴즈나 하자고? 내 분노는 확실하게 전해졌다. 멤버들은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다. 하지만 멤버들은 누군가 장례식장에 들어설 때마다 흘끗거렸다. 그중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트니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차가 끊기기 전 멤버들은 돌아갔다. 나도 따라갈 셈이었지만 뜻밖의 인물에게 붙잡혔다. 어디 가려고 윤해완? 커튼의 커튼의 여동생 나와 동갑이자 이름이 한 끗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해원이 날 잡았다. 대체 어딜 가려는 거냐고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결국 나는 상복만 안 입었을 뿐이지 커튼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흘을 보내야 했다. 사흘 내내 나는 줄곧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트니를 기다렸다. 몇 번이고 호출기에 메시지를 남겼다. 언제 올 거냐고 대체 어디 간 거냐고 물었다. 단 한 번도 답시는 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으로 날 찾는 전화가 오거나 하는 일도 없었다. 내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멤버들이 한 이야기 커트를 고속도로에 놓고 도망친 게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트니라는 가설 둘이 사귀는 사이라서 커트를 버리고 간 거라는 얘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웃긴 코트니의 평소 버릇이 떠오른 탓이었다. 웃긴 코트니는 당시 유명한 노량진의 한 입시학원 강사였다. 학기 중에는 정오지음 출근해서 밤 10시 심하면 새벽 2시까지 백목을 던져대며 영어를 가르쳤다. 에어로빅 암벽 등반 번지 점프 등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갖가지 익스트림 스포츠를 시도한 끝에 마지막에 꽂힌 것이 운전이었다. 웃긴 코트니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고속도로를 탔다. 한계까지 엑셀을 밟아댔다. 커트가 죽던 밤에도 웃긴 코트니가 스피드를 높여야 할 일이 생겼다면 어떨까. 커트가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트니의 사이를 수상하게 여겼다면 그 탓에 언쟁을 벌이다가 웃긴 코트니가 고속도로를 달렸다면 커트가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떨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럴듯했다. 난 이런 가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라도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나길 바랐다. 하지만 결국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트니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웃긴 코트니와 착한 바보를 제외한 건 일주일 후 PC통신 채팅방에서였다. 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PC통신에 접속했다. 웃긴 코트니는 닉네임을 웃긴 바보로 고쳤다. 멤버들은 그런 웃긴 코트니에게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착한 바보와 사귀게 됐냐고 물었고 웃긴 코트니는 단번에 그렇다고 대꾸했다. 멤버들은 웃으며 외마디 축 한 글자를 날렸다. 누군가 퀴즈의 정답을 마칠 때마다 그렇게 했듯이 나는 웃지 않았다. 축하도 하지 않았다. 다 싫었다. 조용히 채팅방을 나와 다시는 PC통신에 접속하지 않았다. 입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입을 너무 꽉 담은 나머지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양손에 쥔 자화상 역시 너무 세게 쥔 탓에 구겨져 있었다. 난 가끔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모든 걸 떠올린다. 그런 일을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살적 일 다섯 살적 일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면 당시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는 깊은 상실감에 젖는다. 그때의 나를 잊었던 게 미안해서 그 시절의 나를 먼 기억 속에 집어넣은 채 흘러온 내가 야속해서 지금 또 그러고 있었다. 20년 전에 이 일을 갑작스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리고는 분노에 몸을 맡겨버렸다. 웃기고 있네. 난 이런 스스로를 소리내 비웃었다. 기억력이 좋으면 뭘 하나 지금껏 커트를 부인해온 주제 어떻게든 잊으려고 애쓴 주제 내가 커트를 잊으려고 노력한 증거는 지금도 거실 서재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삼일장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다. 해원이 전화를 해왔다. 커트의 유품을 정리할 생각인데 혹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나눠 갖자며 날 찾았다. 해원이 나를 챙겨주는 게 감사했다. 더불어 이런 일로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다른 커트의 친구들도 집에 와 있겠구나. 소소한 규모의 추모회가 열렸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커트의 집은 텅 비어있었다. 나와 해원이 전부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다른 사람들은 언제 오느냐고 묻자 해원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해원이 너만 오라고 하셨어. 왜 나를 잠시 의아한 기분이 들었지만 톤은 달지 않았다. 분위기 탓이었다. 오랜만에 온 커트의 집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3일장 내내 같이 있었던 커트의 부모님은 자리에 없었다. 40평에 가까운 커트의 집에서 해원 혼자 나를 기다리는 풍경에는 이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그걸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해원과 거실에서 함께 인스턴트 커피를 나눠 마신 후 커트의 방으로 향했다. 커트의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커트가 그리고 있던 50포짜리 포트레이트 였다. 문제의 그림은 제자리에 없었다.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했겠지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한쪽 귀퉁이에 선 책장에서 10년치 신춘문예 당선 작품집을 발견했다. 내가 그 책들을 가만히 바라보자 해원이 말했다. 오빠는 신춘문예 한 번쯤 당선되고 싶다고 했어.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거야? 글쎄 해원은 잠시 일렬로 놓여있는 책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걸 한 번도 묻지 않았네. 해원이 울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손수건을 꺼내 해원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책들 내가 가져가도 될까? 내가 그 꿈을 이뤄줄게 라는 뒷말은 차마 잊지 못했다. 하지만 해원은 내가 문창과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속뜻을 짐작했을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런 해원을 마주보다가 결국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커트의 유품을 책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았다. 신춘문예에 등단하는 걸 목표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 열정은 식었다. 단편 소설 습작을 거듭하는 도중 친구들에게 넌 신춘문예풍이 아니다라는 말을 연달아 듣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2002년 즈음에는 완전히 소설의 흥미를 잃었다. 진로를 아예 바꿔 영화 시나리오로 빠졌다. 자연스레 커트의 유품을 들여다보는 일도 사라졌다. 나는 자화상을 든 채 다시 거실로 갔다. 여전히 개는 베란다에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질리지도 않는지 모과나무를 내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런 개를 흘깃 본 후 거실 한편을 가득 채운 서재로 다가갔다. 이사를 오고 나서 거실에 서재를 짰다. 보지 않게 된 오래된 책은 아래쪽 서랍에 차례로 쌓았다. 그 서랍 어딘가에 겉에 유품이 놓여있었다. 베란다 쪽부터 차례로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엔 오래된 추리 소설이 두 번째 서랍엔 아까워서 못 쓰는 노트들과 가진 서점의 사은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년치 신춘문예 당선 작품집 해원이 나를 불러 커트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자화상은 없었다. 그래서 난 이 책을 챙겼다. 당시 난 문제의 자화상을 어딘가 치웠을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자화상이 그 전에 이미 없어졌다면 이미 자화상이 웃긴 코튼이나 착한 바보의 손에 가 있었다면 어떨까? 커트는 죽기 직전 전화를 걸어 문제의 자화상을 언급했다. 그건 자신의 아버지를 그린 거라고 말했다. 왜 나한테 그 말을 했는지 당시엔 알 수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후 이렇게 그림과 재회하니 알 것도 같았다. 커트는 웃긴 코튼이와 착한 바보 둘 중 한 명과 그림을 두고 언쟁을 벌였던 거다. 그러다 일이 틀어져 고속도로까지 가게 된 것이었으리라. 웃긴 코튼이는 평소 커트에게 자화상을 그리는 취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00일 휴가를 나온 커트에게 자화상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커트가 이건 안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그린 그림이다 라고 말했다면 어떨까? 웃긴 코튼이는 그 다른 사람을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 해원은 어땠나? 해원이는 오빠의 유품을 나눠 갖자면서 나를 불렀다. 두 사람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커트의 정말 소중한 여자는 웃긴 코튼이가 아니라 나라는 오해. 말도 안 되는 오해다. 나와 커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건 나뿐이었다면 어쩌나?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거라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뒀던 거라면 어쩌나? 가능성은 있다. 커트는 백일 휴가를 나오자마자 나부터 찾았으니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술만 마시다 돌아갔지만 이런 나를 가장 먼저 찾은 게 커트였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묘해 보였을 수도 있었으리라. 웃긴 코튼이와 커트가 사귀기 전까지는 우리 둘 사이를 의심받은 일도 있었으니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웃긴 코튼이가 질투를 했다면 애정의 증거로 자화상을 달라고 했다면 어떨까? 커트는 거부했다. 몸싸움이 났다. 커트는 정신을 잃었다. 당황한 웃긴 코튼이는 착한 바보를 불렀다. 착한 바보는 둘을 말리겠다고 서창에서 서울까지 한다름에 왔다. 자기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말리고 한참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중 커트가 정신을 차렸다. 당황했고 뭐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착한 바보는 머리를 식힐 겸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커트는 고속도로에서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게 전화를 걸어서 그림의 얘기를 한 후 자살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추리하려 들다니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고 반 정도는 상상에 맡기다니 한참 잘못됐다. 아 전화를 걸어야 했다. 이 이상 망상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거는 일이 중요했다. 음 이런 순간에 상대방이 먼저 전화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상대는 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문자로 내 번호를 알리는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후엔 전화가 오기만 기다리느라 전전긍긍 아무것도 못할걸 상상하자니 역시 내가 전화를 거는게 정답이었다. 하지만 도저히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나는 전화를 걸 용기가 낫지 않았다. 대신 애꿎은 신춘문예책을 이리저리 펼쳤다. 1990년대부터 뽑혀온 단편 소설들 아직 인터넷이 세상을 점령하지 않았던 시절에 문학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봤다. 내용을 읽는 건 아니었다. 그냥 글자를 그림 보듯 눈으로 흘른다고 나할까. 그러다가 묘한 낙서를 발견하고 말았다. 순진하지 않은 척 하느라 바빴다. 다 보고 경험했다. 그것도 너보다 먼저. 서서히 사라지기보다 한 번에 타버리는 것이 낫다. 두 번째 문장은 낯이 익었다. 이건 커트코베인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위의 문장 역시 커트코베인의 명언일까? 난 컴퓨터를 켜서 검색을 했다. 그랬더니 어렵지 않게 문제의 문장이 커트코베인의 명언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도 책에는 그의 명언이 더 적혀 있었다. 뭔가 다른 정말로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도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친구들을 찾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들은 내 머릿속에 있다.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는 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다. 만약 죽는다면 완전한 행복을 찾고 영혼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게 되겠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 이후에 완전한 평화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내가 항상 꿈꾸던 것이니까. 1990년이면 아직 커트는 초등학생 이었으리라. 그때 이 책에 직접 메모했을 리는 없다. 커트 코베인이 죽은 건 1994년. 내가 아는 커트가 대학에 들어간 건 1997년의 일이다. 당시엔 인터넷이 없었다. 커트 코베인의 메모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상당히 복잡한 경로가 필요했으리라. 커트가 이런 정보를 얻은 건 대학생 이후라고 보는 게 옳았다. 20년 전에 이 책을 볼 때도 이런 메모를 봤었던가 기억이 없었다. 보고도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 뜻을 몰라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 보니 감회가 남달랐다. 그건 이 문장들이 커트 코베인의 명언이란 사실을 안 덕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명언 중 몇 개가 커트 코베인의 유언에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덕일 수도 나는 불현듯 떠올린다. 은박지로 자기 자신을 만들던 커트 그런 자기 자신을 제떠리에 앉히고 화형시켰던 커트를 20년 전엔 카페마다 흡연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만나서 할 말이 없으면 담배를 입에 물고 멍청이 앉아있는 일이 잦았다. 심할 때면 이렇게 비운 담배값이 다섯 값 열 값 한 보루 탑처럼 쌓였다. 커트는 담배값을 가만두는 법이 없었다. 앵간한 여자보다 고운 손으로 담배값에서 은박지만 벗겨내 사람의 형태를 만들자면 여자들은 황홀한 표정을 지었고 남자들은 나도 이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우쭐댔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각기 은박지 종이접기를 했었다. 탱크며 거북이 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돛담배까지 차례차례 탁자에 올리자면 분위기는 자연스레 부드러워졌었다. 중요한 건 이런 일련의 쓸데없는 행위의 끝에 커트가 하는 일이었다. 커트는 그날그날 술자리에서 만든 자기 자신을 불태웠다. 바닥에 티슈를 깔고 물을 살짝 묻혀놓은 잿더리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라이터를 갖다 댔다. 화형이었다. 새까맣게 타버려 재가 될 때까지 서서히 사라지기보다 한 번에 타버리는 게 낫다. 나는 상상한다. 커트가 문제의 자화상을 완성한다. 아버지에게 보인다. 아버지는 탐탁차나 한다. 커트는 웃긴 코트니에게 문제의 그림을 보이며 하소연한다. 웃긴 코트니는 그런 글을 달래기 위해 드라이브를 떠난다. 커트는 고속도로에서 세워달라고 말한다. 그러고 내게 전화를 건다. 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다. 웃긴 코트니가 고속도로에서 커트가 갑자기 내린다고 했다면 그런 글을 내려둔 채 혼자 가버렸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커트가 나에게 전화를 걸 까닭도 없다. 무엇보다 무슨 술을 내서 고속도로에서 나에게 전화를 건단 말인가. 당시엔 핸드폰이 전국민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었다. 커트는 군대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니 더더욱 필요 없었을 테고 그런데 커트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대체 어떻게 웃긴 코트니에게도 착한 바보에게도 핸드폰은 없었다. 그렇다는 말은 제3자의 전화기를 빌렸다는 얘기가 된다. 아니 못보다 전화를 걸어서 한다는 말이 하필이면 그림의 정체라고? 내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다시 시각을 확인했다. 밤 11시에 가까웠다. 조금 늦긴 했지만 20년 만에 지인에게 전화하기에는 아주 늦은 시각은 아니었다. 더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걸자. 나는 일단 세수를 했다. 갑작스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느라 산책에서 돌아온 후 씻지도 못하고 있었다. 전화를 들고 심호흡을 한 번 더 한 후 가까스로 문제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열 번이 울리고 나면 끊을 셈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대는 고작 세 번 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그가 착한 바보란 사실을 알았다. 20년 전과 같은 목소리였다. 약간 혀가 짧은 듯한 어딘지 모르게 퉁명스러운 목소리 나 혜왕인데 아 오늘만 나야 착바 착한 바보 카페 홈즈로 왔었다는 사람은 누구 우리 바보 그러니까 영해 웃긴 코트니 아니 웃긴 바보 아무튼 겨돈 했어 우리 착한 바보는 횡설수설 했다. 나만큼 긴장한 걸까 아이는 남자아이 둘 착한 바보와 통화를 이어갈수록 나는 슬슬 열이 올랐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왜 그때 장례식장에 안 나타났는지 어떻게 뻔뻔하게 둘이 연인이 되어 PC통신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나는 묻고 싶은 기분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다. 미안하다. 이제야 낙해서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러다 결국 착한 바보가 연이어 한 말에 폭발해버렸다. 그럼 연락하지 말지 이럴 셈은 아니었는데 말 그대로 쏟아부어버리고 말았다. 난 다 잊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연락하는데 대체 왜 그 그림을 나한테 보내온 건데 이제야 생각나서 이제 찾아서 그래서 뭘 찾아 그딘 유실 했다가 잔고 해서 유실됐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커튼은 너한테 그 그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너다면 그 그림의 의미를 알 거다고 이후 착한 바보가 약간 가라앉은 목소리로 띄엄띄엄 전한 얘기는 내가 상상한 두 가지 가정과 전혀 다른 어찌 보자면 싱거울 수도 있는 수준의 것이었다. 커트가 자살한 날 그는 내 예상대로 웃긴 코튼이와 착한 바보를 만났다. 커트는 거대한 화통을 갖고 나타났다. 문제의 화통을 웃긴 코튼이와 착한 바보에게 부탁하며 말했다. 혜원이 한테 전해줘. 그러고는 웃긴 코튼이를 꽉 끌어안고 미안해 라고 말한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문제는 커트가 떠난 후에 터졌다. 웃긴 코튼이는 커트가 맡긴 그림의 정체를 확인한 후 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는지 깨달았다. 화통 안에 든 50호 크기의 자화상을 해완에게 맡겼다. 웃긴 코튼이는 그걸 헤어지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어린애처럼 길거리에서 대성통곡했다. 착한 바보는 그런 웃긴 코튼이를 달래느라 쩔쩔매다가 근처 여관방을 잡아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여관방에서 깨어난 둘에게도 어김없이 커트의 부고는 날아들었다. 부고를 들은 웃긴 코튼이는 말 그대로 실신해버렸다. 문제의 그림을 해완에게 전해달라고 한 말을 다시 떠올리고는 목 놓아 울었다. 착한 바보는 그런 웃긴 코튼이가 불쌍했다. 한편으로는 커트에게 분노했다. 그래서 착한 바보는 장리식장에 가지 않기로 내 연락 역시 무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후 웃긴 코튼이는 닉네임을 바꿨다. 웃긴 바보 사실 둘은 그때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다만 커트와 내가 몰래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생각해 그걸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하고 싶었단다. 웃긴 코튼이 역시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닉네임을 바꾼 거다. 시간이 흘러 둘이 정말 사귀고 결혼까지 한 건 몇 년 후의 일이었단다. 문제는 이후 그림의 행방이었다. 웃긴 코튼이는 커트의 그림을 나에게 전해줄 여유가 없었다. 그림을 챙긴 건 착한 바보였다. 커트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웃긴 코튼이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며 해완이에게 그림을 전해달라고 한 건지 자신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면서도 커트의 유작일 수도 있는 그림을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몰래 문제의 그림을 챙겨 자신의 자취방으로 가져갔다. 20년이 지났다. 내가 책장 서랍에 쌓아둔 10년치 신춘문예처럼 커트의 유작 역시 착한 바보의 짐과 함께 흘러다녔다.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튼이는 결혼을 했다. 아이도 낳았다. 이런 둘이 문제의 그림을 떠올린 건 어디까지나 우연이었다. 최근 웃긴 코튼이가 우연히 서점에서 내 책을 발견했다. 추리소설가라는 설명과 함께 꽤 많은 책을 냈다는 프로필을 보고는 오래전 사건보다 반가움이 먼저 떠올랐다. 그땐 그랬지 하는 기분으로 내 책을 읽은 후 착한 바보와 둘이 옛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문제의 그림이 어찌 됐을까 궁금해졌다. 그렇게 부부는 다시 그림을 찾아 들여다봤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는 이제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 그런 일이 없었다면 둘이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자니 커트의 죽음은 모기에게 물려 살짝 가려운 수준의 생체기에 불과했다. 둘은 문제의 그림을 본래 받아야 할 이에게 전해주고 싶어졌다. 내가 카페 홈지에 자주 간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복사본을 들고 찾아갔다. 그림을 본다면 분명 연락을 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서서히 분노를 사겨가던 내가 한 번 더 화를 낸 건 이후 착한 바보가 덧붙이듯 한 번 더 강조한 말 때문이었다. 이래야 연락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웃긴 코튼이 마음도 이해해줘. 나도 웃긴 코튼이 너희 둘이 그런 관계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 오해거든 나랑 코튼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커튼은 그 그듬을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는데 아 글쎄 그건 커튼 아버지라니까 그러네 나는 완전히 20년 전 나로 돌아가 버렸다. 한 번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던 옛날 성격 그대로 말을 퍼부었다. 커튼은 자기 아버지 젊은 날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 그걸 나한테 주고 싶어 했던 거라고. 그리고 두 사람도 그래. 뭔가 오해가 생겼다면 일단 나하고 얘기하는 게 우선이지. 화가 났다고 보란듯이 날 씹어? 사귀는 척을 하다가 뭐? 정말 사귀고 결혼을 해? 그러고 20년 후에야 연락을 해. 물론 착한 바보는 이런 내 짜증을 듣고 있지만은 않았다. 끈기있게 마지막까지 들은 후 물었다. 그던데 너는 그게 커트 아버지 그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 죽기 직전 커트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아버지 그림이라고 말했어. 이 말에 잠시 착한 바보가 조용해졌다. 난 전화가 끊긴 건가 싶어 핸드폰에서 얼굴을 잠시 뗐다. 화면에 통화 중 표시가 떠 있는 걸 확인한 후 다시 귀에 갖다 댔다. 여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착한 바보가 입을 다시 열었다. 뭐야 커트가 너 좋아하는 거 맞네. 착한 바보는 살짝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너 너 나면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그림의 유래를 얘기할 것 같으냐?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죽게 된다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듣고 짚은 건 우리 영해일 거다. 영해 웃긴 바보 웃긴 코트니로 불렸던 착한 바보의 아내 아무튼 그듬 그듬 두게 나와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하자. 두고 봐 내가 제대로 신경질 낼 거야. 두고 봐. 알았다. 알았다고. 그럼 카페 홈즈 보내서 봐. 나 오후 두시부터 계속 붙어있을 거니까. 오케이. 대충 갈게. 착한 바보는 2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장소만 정했다. 우리는 예전에도 늘 이런 식으로 만났다.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약속을 정해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며 착한 바보의 말을 곱씹었다. 커트가 날 좋아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비키지 않는 소리였다. 하지만 착한 바보의 말은 타당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커트가 날 그렇게나 좋아했던 건가? 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런 이상한 말을 왜 했을까? 그 그림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그린 거라는 말을? 나는 긴머리 남자의 초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다. 커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군인 장교였다. 그런 아버지에게 장발 시절이 있었다고? 아니 없었을 거야. 이 그림 속 주인공은 역시 커트다. 이건 커트의 자화상이 맞다. 그리고 커트는 자신의 자화상을 나에게 주려고 했다. 아버지의 그림이라는 거짓말까지 덧붙이면서 대체 왜? 이날 밤 고질병인 불면증이 도졌다. 20년 전 풀었어야 할 커트의 죽음에 뒤늦게 온 정신을 쏟아붓느라 결국 원고는 펴지도 못했다. 모든 일을 뒷전으로 미룬 채 밤을 꼴딱 새워버렸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벽같이 개 산책을 마치고 서울 상경을 준비했다. 집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카페 홈즈 근처에서 적당히 요기를 때우고 문여는 시각에 맞춰 입장하는 게 나흘 이라는 판단 이었다. 10시 45분경 카페 홈즈 앞에 도착했다. 문을 잡아당겼다. 역시나 아직 오픈 전 카페 홈즈의 갈색 철문은 잠겨있었다. 근처 시장 구경이라도 하다 올까 잠시 생각하는 사이 통통한 몸집에 중년 남녀가 다가왔다. 내게 말했다. 혹시 해완이니? 중년 남녀는 보자마자 부부구나 싶을 정도로 닮은 인상이었다. 적당히 살이 붙어 두루뭉술한 얼굴 생김새 이유 없이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남자는 착한 바보였다. 오래전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웃긴 코튼이? 이 동글동글한 인상의 여자가 그 시절 웃긴 코튼이라니 나는 믿기지 않았다.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다. 착바 오빠랑 웃긴 코튼이 언니? 내 질문과 동시에 그 중년 여자는 활짝 웃으며 보고 싶었다고 날 끌어안았다. 얼떨결에 나도 그렇다고 하며 웃긴 했지만 여전히 좀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시니컬하던 웃긴 코튼이라고? 너 만날 거 생각하니까 설레서 말이야 서둘러 왔어. 애 있다더니 둘 다 중학생이야. 자기네끼리 약속 있다고? 바빠. 애들이라기에 초등학생쯤 됐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놀랐다. 그렇게나 시간이 흘렀던가.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 1층 출입문이 열렸다. 카페 홈즈 사장님이 안에서 나와 아는 척을 했다. 작가님 벌써 오셨어요? 아 예 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랬더니 웃긴 코트니가 쿡쿡 웃으며 작가래 작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막상 카페 홈즈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니 머쓱해졌다. 카페를 가득 매운 몽크의 피아노 연주가 감사했다. 얼떨결에 서로 반갑게 맡기는 했지만 오늘 만나게 된 건 어디까지나 20년 전의 일 그것도 커트의 비명 횡사 탓이었다. 나는 카페 중앙에 자리를 잡은 후 착한 바보가 등에 메고 온 화통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저 안에 문제의 그림이 있으리라. 그리고 어쩌면 그림 속엔 내가 궁금한 것들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료가 나왔다. 나는 음료를 받으며 반사적으로 물었다. 오빠는 담배 피워? 헤이 끊었다. 나도 이 사람도. 그러는 너는? 나도. 피웠다 하면 줄담배를 피워대던 우리가 모두 담배를 끊었다니 한 번 더 동시에 웃어버렸다. 음 그래도 이게 그때의 그림인데 착한 바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화통에서 그림을 꺼냈다. 돌돌만 그림을 조심스레 펼쳐서 내게 보였다. 어제 너당 통화하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 의아한 점이 있었어. 예전에는 그냥 낙서라고 여겼던 부분인데 말이지. 착한 바보가 그림의 뒷면을 보이며 말했다. 캔버스 뒷면에 영어로 뭔가 잔뜩 적혀있었다. 불규칙한 행간 뭔가에 취한 사람이 마구잡이로 쓴 영문이었다. 특히 이 중 마지막 줄에 삐뚤빼뚤한 I love you I love you 는 붉은색으로 다른 글자보다 몇 배는 크게 적혀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진심으로 의아해서 물었다. 그랬더니 착한 바보가 뒷머리를 긁으며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봐 찾아보니까 커트 코베인의 유서라더라. 유서? 나는 착한 바보의 핸드폰 화면과 자화상 뒷면에 유서를 번갈아 보았다. 커트가 자신의 자화상 뒤에 커트 코베인의 유서를 적었다. 그것도 일일이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걸 나에게 줬다. 다른 점이 있다면 I love you I love you 라는 글자만 붉은색으로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크게 적었다는 점 뿐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혜 혼란스럽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착한 바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디도 그댔어. 그대서 오늘 조금이라도 일찍 너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두른 거야. 착한 바보는 무려 세종시에서 차를 몰고 올라왔단 말을 덧붙였다. 오빠는 생각은 어떤데?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어떤 추리를 했어? 추리라고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얘기지만 그리고 대부분 영애가 추리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듣어볼래? 그렇게 말하며 착한 바보는 웃긴 코트니를 바라보았다. 나와 착한 바보가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웃긴 코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얘기의 주도권이 옮겨지자 고개를 크게 끄덕인 후 입을 열었다. 나는 커트가 커트가 네 성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일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어. 너는 보통 남자를 남자로 보지 못하는 좀 이상한 성격이었잖아. 나는 뜨끔했다. 20년 전부터 그랬다. 누굴 깊이 좋아하는 일을 꺼렸다. 남의 연애에 간섭하거나 중간에 끼는 일은 더 질색. 혹여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중에 나한테 좋다고 고백을 해온다면 정중히 거절했다. 커트는 이런 나를 잘 알았다. 그래서 입대 전까지 하루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꼬박꼬박 나랑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속마음을 내색할 수 없었던 거다. 군대에 가고 백일 휴가를 나온 커트는 웃긴 코트니가 아니라 나부터 떠올렸다.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어 불러냈지만 그런 커트를 만난 내 첫마디는 왜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냐는 것이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자신을 여전히 친구 아는 오빠 그 이상으로는 대하지 않는 나에게 커트는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래서 문제의 그림을 주려고 등에 치고 오거서도 결국 전하지 못하고 갔다. 부대에 복귀하려던 커트는 이 일이 영 마음에 걸렸다. 웃긴 코트니와 착한 바보에게 문제의 그림을 부탁하고 택시를 탔다. 그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부대로 복귀할 셈이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안 좋아졌다. 중간에 세워달라고 하고는 속을 개워낸 후 데리러 나올 사람이 있다며 택시 운전사에게 핸드폰을 빌렸다. 그리고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그 그림 내가 아니라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그 그림을 받아주리라 생각하고는 택시에서 내렸다. 걸어서 부대까지 가기로 했다. 커트가 사고를 당한 고속도로에서 부대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 거리였다. 밤이긴 하지만 술도 좀 깨어 충분히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예상은 틀렸다. 커튼은 그렇게 걷다가 차에 치었다. 비명은 산 것이다. 이게 몇 번이고 문제의 현장을 다녀온 내가 내린 결론이야. 몇 번이나 직접 걸어봤어. 문제의 위치에서 부대까지 얼마나 걸리나 하고 현장을 다녀왔다니 나는 놀라 웃긴 코튼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만큼이나 놀란 사람이 웃긴 코튼이의 곁에 앉아있었다. 착한 바보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휙 고개를 돌려 웃긴 코튼이를 바라보았다. 웃긴 코튼이는 20년 전에 시니컬한 모습으로 돌아간 듯 그런 나와 착한 바보를 무시하고 얘기를 이끌어 나갔다. 내가 이런 추측을 한 까닭은 커트가 해완이 너한테 했다는 말이 컸어. 용건 끝. 그런 말을 하고 자살한다는 거는 이상하잖아. 그거는 뒤에 또 얘기하자는 뜻으로 쑥스럽게 고백한 게 아니었을까? 한 가지 더 사고라는 근거라면 있어. 커트는 커트는 우리랑 같이 술 마실 때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 무슨 전화냐고 물었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부대 앞으로 군복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댔어. 죽을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군경 모두 커트의 죽음을 사고로 처리했던 거야. 이 그림 뒷면에 적힌 커트 코베인의 유서를 보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젠 좀 망설여치네. 이게 유서라면 말이지. 웃긴 코트니의 말대로다. 그 일이 사고사였다면 왜 이런 의미심장한 유서를 그림 뒷면에 남긴단 말인가. 나는 한참 동안 그림의 뒷면을 바라보며 20년 전에 커트를 떠올렸다. 늘 쑥스러운 듯 웃던 그의 얼굴을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그의 얼굴을 뭐가 그리 심각하세요 작가님. 이때 카페 홈즈 사장님이 우리한테 다가왔다.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묵묵히 앉아 눈앞에 자화상 뒷면 커트 코베인의 유서만 바라보고 있자니 홈즈 사장님이 툭하고 말을 던져왔다. 어머 누가 사랑 고백 받았어요? 네? I love you 라고 쓰여있잖아요. 대문자로. 게다가 빨간색이네. 카페 홈즈 사장님의 말에 우리 셋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그러고 보니 이 자화상의 뒷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장은 다른 무엇도 아닌 붉은 글씨의 I love you 우리는 커트 코베인의 유서와 커트의 죽음을 연상시키느라 그 문장보다는 유서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어쩌면 혹시 다만 저 I love you 를 전달하기 위해 커트 코베인의 유서를 적었다면 어떨까? 그래 순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커트의 죽음을 겪은 후 유서를 발견했기에 말 그대로 죽은 커트의 유서라고 여겼다. 하지만 사고가 먼저라면 유서일 수 없다. 그보다는 너바나와 커트 코베인의 팬이었던 커트의 낙서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는 신춘문의 책에도 여기저기 커트 코베인의 명언을 낙서해두지 않았던가. 난 이런 의문을 담아 짧게 말했다. 혹시 이거 착한 바보와 웃긴 코트니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의 동의에 나는 웃었다. 그림을 뒤집었다. 뒷면의 유서는 잠시 잊고 50호 크기의 그림을 펼쳤다. 카페 홈즈의 커다란 테이블 가득 20년 전 모두를 당황시키고 저 세상으로 떠난 한 남자의 얼굴이 펼쳐졌다. 선거 포스터에서나 볼법한 어색한 미소를 짓는 긴 머리 이 남자 다시 들여다보니 어쩐지 저 미소는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쑥스러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것으로 카페 홈즈의 가면에 실린 네 편의 단편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조영주 작가의 주근이의 자화상은 추리소설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제가 또 여러분의 댓글에 약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아, 이 가을에 좀 그런 아름다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같은 거 듣고 싶다는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편선에서 이 작품만 빼고 읽으려고 하다가 아, 그래. 멜로로 그냥 읽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안잡이 완전 뇌피셜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요. 조영주 작가 본인의 얘기라고 굳게 믿습니다.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직접 겪은 일. 그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결국 이 혜환이라는 주인공이 커트라는 애를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끝끝내 나도 커트를 좋아했었어 라는 말을 이 작품 속에서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랑과 소설 영화 속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언제나 기승전결이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10대 20대 첫사랑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승전결이 있습니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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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어느 날 보니 결 그렇게 스쳐가고 상대방의 감정을 모르고 더 크게는 내 감정을 모르죠. 내가 사랑했던 게 그 사람이 맞나 그러나 세월이 오래 흐르면 아련히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리고 또 그때 그 친구들을 그때 그를 만나면 말투도 막 어린 시절처럼 되돌아가고 이 작가는 굉장히 차분하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린 때는 한때 좀 이렇게 욱 하는 면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성질이 되살아나서 막 갑자기 엄청 점잖게 나레이션하고 대화하고 하다가 착한 바보 오빠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실화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이 주인공 해완 윤해완 작가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묘사가 나왔을 때 제가 현재 서울과 지방에서 두 집 살림 왔다갔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있는 지방에 자그마한 여기는 리입니다. 리 근데 아무튼 번화가가 옆에 있어요. 바로 여기가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2, 3분만 걸어가면 바로 논이고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아주 볕이 잘 드는 논이 하나 있거든요. 봄에는 개구리가 엄청 울어서 여러분들이 걔네들 우는 소리 들으셨던 적도 있죠. 아무튼 수다가 길어졌는데요. 스무살 시절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기루처럼 붙잡을 수가 없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아스라이 기억 속에 남아있고 특별히 어떤 결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작품에서는 커트라는 친구가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 주인공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커트의 죽음 뒤에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채로 인생을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는 떠나보내고 꼭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해서가 아니라 그게 커트라는 친구를 위한 도리겠죠. 예전처럼 밝고 활달하게 쾌활하게 잘 살아나가는 것 저희가 감히 끼어들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여러분 모두 추억 속에 옛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네 아름답게 잘 간직하시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잡이 였고요.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기타 등등을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에 가시면 다양한 작품들을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름다운 가을 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